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즈소스 참기름 치즈소스를 넣어주세요 치즈소스를 치즈소스를 만들어주세요 치즈소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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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진 소스 !! ДИНАМИЧНАЯ МУЗЫКА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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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와우 오징어 너무 맛있었어요 마시멜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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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다시 한 번 먹어야 해요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면은 그냥 가득한거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이렇게 먹는거같아요 면은 바삭바삭 면은 바삭바삭 면은 바삭바삭 겉은 바삭바삭 면은 바삭바삭 사이가 너무 맛있었음 그건 매우 마음에 면은 바삭바삭 맛있게 잘 먹었네요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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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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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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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고기 너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그리고 고추가끝한 맛 많이 먹으니까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오징어 닭다리 닭다리 먹어야지 다음은 또 먹어야지 이 닭다리 이 닭다리 오징어 슈틋 치즈가 너무 고소해요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저는 정리로 먹었는데 저어주는 사과가 너무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었어요 치즈가 더 맛있어서 마시멜로 아삭해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 소스도 너무 맛있어 코코 더 맛있어 안녕